9010 제품 용기벌레인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단면은 잘 나오고요 양면을 해볼게요 이렇게 양면 단면이 괜찮은데 양면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 위에 위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돼 위주로 가면 돼 위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돼 위주로 가면 돼 오른쪽을 먼저 틀고 이쪽을 뺐습니다 나사를 덮어주고 들어갑니다 이 물로를 갈거에요 소원을 켜고 있습니다 손을 넣어주고 소원을 켜고 손을 넣어주고 손을 넣어주고 손을 넣어주고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넘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쪽이 여덟 군데에요. 여덟 군데. 마무리로 다 됐으면 이것도 위에 다 펴줘야 돼요. 딱 소리 날 때까지. 준비 다 됐습니다. 전원을 켜서. 다섯 장 안석으로 해볼게요. 한쪽은 이렇게. 다섯 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장을 해보겠습니다. 뒷멋게. 이렇게 잘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 해도. 양면. 인쇄가 살킵니다 여기까지 양면 수리 양면 인쇄가 안됐을때 A14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